이동 이동 은행 행사 중이더라도 힘드신 분들은 용득파출소 청산으로 이동하셔서 수심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어 충성을 다할 것을 듣게 하지는 것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관단체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석용 시의회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비후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원 도의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홍철 제천시의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일상 제천시의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경찰서 협력단체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달쯤 경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구보 경찰발전위원회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만배 집회시의사문위원회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강윤 보안협력위원회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동식 생활안전연합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용선 청소년 육성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용표 자유방원대 연남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옥순 어머니 박원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명규 모법운전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미 녹색어머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노승일 충북지방경찰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수갑 제천경찰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랩인들이 참석하였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파출소 중공식이 있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파출소 신축공사시 주민친화적 시공을 통해 경찰행정발전의 기한공인품으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13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노승일 주상은 손목식입니다 박수 검사장 포린검축사무소 감소장 이종느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이어서 표천장입니다 제천경찰서 경북과 경정권진수 충북지방경찰청 경북과 행정관 안전이 된 다타가 좀 나와주시고요 표천장 제천경찰서 경북과 경정 권진수 귀환은 특철한 상용감으로 마특과 진분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용도파출소 신축관령 공공구매 실적 향상 및 정부 예상 결과 및 귀환 공인으로 이에 표천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노승일 주상국 역시 손목식입니다 표천장 충북지방경찰청 경북과 행정관 안정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2019년 8월 13일 충북지방경찰청장 노승일 수고하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북지방경찰청장 노승일 일제강정기에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본인의 고수의 심지하이신 헌축아 수호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창서비스는 훨씬 더 드레이브를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용주동이 아파트 단지가 많고 또 명세민동이 전체가 가장 많은 동네동에서 배출제 기능이 어느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용도파수성 신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창서비스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수소 건립의 효도가 아주 역대 가장 높은 그런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서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시민속으로 들어가는 제한 서비스를 용도파수소 중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수가 경찰서서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중공식 준비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경찰서서장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잡은 상태에서 전면에 화면을 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일제히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칭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어서 기념 촬영이 되겠습니다. 촬영을 위해서는 테이프 컨텐츠에 참여하신 내민들과 경찰서 협력 단체자들, 그리고 경찰서 과장님과 직근 정사 파승사람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기존 촬영에 참석하신 네 분들께서는 용두 파트 소장의 안내에 따라 신축 성사를 도박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행사장 방금을 같이... 오늘 들어가야 돼. 그래도... 우리 소장님, 박수는 되겠구나. 한 번 둘러보시죠. 지금 여기 1층은 40평 정도 되고요. 2층이 30평, 10,000원은 70평이고요. 전에는 1, 2층 다 합쳐서 이 정도답니다. 지금 엄청나게 펴고 있고요. 4,5,6,000원 정도 되어있어요. 바닥 부시면, 바닥이 왜 이래 이러시는 분들 이게 대포시 공법이라고 했죠. 백포타일보다 조금 이게 더 견고하고 구름을 청구해도 강하다고 해서... 요즘 카페에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수행하는 아이는... 드루각이 무시송이 안 되겠지. 빈치즈, 빈치즈 스타일입니다. 여기 밖의 청구각도리랑... 10년 전에 과장 먼저 계속할 거야.